아 여기가 우산 케이블카 진손등같아 진손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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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진손등이에요? 진손등구 아 우리 저거는 케이블카 아닙니까? 길에아야 되죠 네에 날이 또 진압으로 진손등구 공산구 환창사를 공산구 환창사를 음바란네 그냥 중송구 형이 되세요 네 가리지나야 이제 어 가리안나 또있죠 여길 넘어가야 진도다 여길 넘어가야 진도 대교 해상 케이블카가 있구나 여길 넘어가야 진도 대교 여길 넘어가야 진도 대교 해상 케이블카 명랑 케이블카도 멋지고 케이블카 여길 넘어가야 진도 대교 여길 넘어가야 진도 대교 해상 케이블카가 이렇게 진도에 좀 특별한, 특이한 바위가 좀 많이 있어요. 야, 희한하네, 정말. 야, 희한하네, 정말. 야, 희한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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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리 가다있어요. 32.4번, 아 이거는 그냥, 이거는 그냥 동넥길이네. 동넥길에서 수경철은 군대 왔다 갔다 왔는데. 네, 하겠네. 이제 거기다 왔죠? 네. 아, 수영자가 못 오고 있네. 아, 배글이 많네. 명랑해제인 것 같아, 명랑해제. 아, 볼련물 짜리. 특이합니다, 지금. 대구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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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itted 안 너 revival 배달 욕 이렇게 나쁘게 조금 작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